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진돗개는 사냥을 하는 개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도 견종표준에도 진돗개는 사냥개라는 것들이 들어가져 있는데 사냥개라서 사납다, 사냥개라서 사람을 문다, 옛날에 호랑이 잡던 개라서 사람을 물거다 이런식의 인식도 말들도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진돗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돗개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데요. 진돗개, 사냥개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사냥하면 뭔가 해치니까 사납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죠. 사냥개라는 것은 주인과 어느정도 교감도 잘 되고 그리고 사람에게 위협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즐기면서 이렇게 사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안되면 아무리 단독으로 자란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냥개라고 또 분류해서 활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돗개가 사냥개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사람과 그리고 다른 개하고 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제가 산행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산책산보 정도 하는데 가장 문제가 이제 같이 개와 어딜 간다고 하면은 그 개와 합사라고 하죠. 싸우거나 그러면 일단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럼 그게 또 사냥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냥도 팀을 이루어서 호흡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 목적의식이 개가 또 어느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 더 집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하고 조용하고 이런 성품이나 이런 걸 갖고 있겠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돗개 하면은 기소성과 그리고 저는 크게 청결성을 많이 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연견 라인이라고 하면은 진돗개는 그래도 가정에서 키우기 편한 견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뭐 외래 견종하고 비교했을 때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인이 옆에 있으면 크게 문제될 일도 없고 주인이 없다고 해서 막 애들이 집에서 막 사고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요.